네, 처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의 징역 2년형 구형에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어제 친이재명계 조직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임시공동회에 참석해 정치 검찰의 정치 보복,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김현주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범죄 혐의자를 단죄하는 것은 사법정의의 실현이라며 민주당은 과도한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